더마과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과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8943님이 청취율 1위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죠. 시선집중이 있어서 출근끼리 행복합니다. 사이다 10만 병 먹은 것 같아요. 고래십니까? 10만 병? 그러니까요. 그만큼 속이 뻥 뚫린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끔 JB타임즈가 한숨타임즈다, 화병타임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시원하다고 해주시니 감사해서 제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네, 근데 사이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가끔은 녹차도 그 은은한 맛도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세태가 너무 사이다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 사이다보다 녹차가 힐링이 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뻥 뚫어주는 느낌도 좋긴 한데 씹고 또 씹고 곱씹어 가면서 사실은 숙고하고 논의해야 될 사람도 많거든요. 세상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뭐든 걸 뻥 뚫어놓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차 맛을 잘 몰라가지고 차 맛을 알면 인생을 아는 거라고 그러던데 제 입은 좀 아시나 봐요? 뭐 저 한때 녹차에 빠진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비염 때문에 작두콩차에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로 곱씹어본다 뭐 이런 것도 좋은 얘기네요. 박찬기 님이 너무 가뭄이 심한데 오늘 단비 소식이 있어서 몸이 좀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시선 집중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비 진짜 좀 내려야 됩니다. 너무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산불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산불도 산불이고 조금씩 모내기철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좀 봄비치고는 많이 온다 뭐 이런 예보도 있던데 제발 그 예보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촌설님들이 100만 구독자 돌파를 축하하는 선물을 직접 상암동으로 배달을 오셨는데 안내데스크에 좀 막혀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저희 담당 pd가 전화를 해서 안내데스크에서 잘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손글씨가 담긴 따뜻한 편지와 먹음직스러운 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떡의 아름다운 자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에라이님 역풍이다님 까루님 임금님 귀의 캔디님 토모님 아름다운 세상님 아몰락님 감사합니다. 아 함께 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셔가지고 마음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제이비도 한마디 하세요. 우리 촌철님들이 같이 소통하고 함께 움직이시기도 하는 거군요. 저는 그게 제일 반갑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방송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고 함께 손잡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걸 저희가 가교회커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는 거고요. 감사드리고. 100만 달성했으니까 그 얘기 그만하고 앞으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떡 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드린다고 했죠. 네. 그럼 앞으로 달려보죠.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제주 4.3 추념식이 어제 있었고요.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고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신 읽었는데요. 아주 짧은 내용이었는데 그걸 또 더 추렸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하는 격조있는 문화관광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있는 문화관광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뭐랑 비슷하죠? 화법이 일본 갈 때와 비슷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논란과 갈등의 핵심인 과거사, 이 문제는 비껴가고 그 대신 미래의 공동이익 또는 번영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화법, 논리 전개가 참으로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사를 비껴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사 해법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인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는 게 아니라 변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4.3을 둘러싸고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그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4.3의 발발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번영을 약속한다. 그런 점에서 과거사는 비껴가고 앞만 이야기하면서 경제적 측면, 경제적 번영만을 또 약속한다는 점에서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 선거 공약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라는 평가 보내주셨고 까르페 디엠 님도 갑자기 개발 이야기를 해서 놀랬습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조금 어색하다. 이런 평가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주에 왔으니까 제주 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주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추념식은 그런 성격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추념식에서는 추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과거사에 대해서 직시하는 모습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직시해서 반이 빠졌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빠져 있는 반에 대해서 자꾸 경제 번영을 이야기하면 뭔가 이걸로 대치하고 뭐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줘버리면 그건 희생자와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잘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손뜨개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니 왜 자꾸 과거를 까먹고 미래를 가자 합니까?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과거 잊지 말고 미래를 찾자. 과거 잊지 말고 미래를 찾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한도수 총리 어제는 또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섰는데 답변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가 돌덩이에요? 여기서 돌덩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돌덩이로 비유를 한 건데 이 돌덩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뭡니까? 걸림돌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게 걸림돌입니까? 일국의 총리가 국회에 와서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생존에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돌덩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돌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에 뭔가 돌이 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오히려 거꾸로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이런 말도 했거든요. 사실 욕 안 먹고 편하게 있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뭘 풀었고 지금 뭐가 다가와 있는데요. 오히려 논란만 더 거세지고 있잖아요. 돈풀이 tv님이 돌덩이를 더 얹었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lm님은 돌아다니면서 약속은 하지만 이행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 총리가 오늘 좀 해명을 할지 그걸 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처가회사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기억하시죠? 이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찰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또 가족 회사에 대해서 그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코버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수사 때 휴대전화 포렌식 한 적도 없었고 대면 조사를 한 적도 없었고 두 차례 서면 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장모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로 그냥 끝내려고 한다.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진 겁니다. 다 서면 조사네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면서 어땠습니까?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한다면서 당직자들과 대치전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 차가 가족회사에 대해서는 언제 압수수색을 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면서 구속명장을 청구한 데 반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명한 차이가 어떤 요인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혹의 성격이 달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100% 온전히 그냥 받아들여서 그 의혹의 핵심이 부패 사건이다. 다 그 범죄에 들어간다는 게 검경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안의 성격이 같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어떤 수사기법과 수사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릅니까? 그럼 두 번째, 수사 대상의 위상이 다른 겁니까? 그런데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게다가 최 씨는 그냥 민간인일 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직 하나. 권력과의 거리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극명한 수사태도의 차이는 권력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의 권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이런 극명한 수사의 차이를 낳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도 곧 나오겠죠? 그러겠죠. 예상대로. 고강식 님이 민주주의는 형평성입니다라고 촌철 남겨주셨고요. 환장의 커플 님이 구렁이 담넘어가네요라는 촌철을 좀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인데 어떻게 대대적으로 공개 수사를 하겠냐. 이거는 위헌적 주장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물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주장한 정치인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모라고 해서 면책특권이 부여된 거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수사상의 어떤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력의 거리가 아깝다. 이 말이 좀 귀에 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14개월째 심사 중인 숙명연대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이것도 지금 상황이 궁금한데요. 이럴 때 쓰는 말이 함흥차사 되겠습니다. 영영 소식이 없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V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전광훈 목사와 설전을 벌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되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장이나 신경 써라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소신과 철학 없이 무기력하게 줏대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14분 만에 비대위 언급 부분을 삭제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좌거우면 하지 말고 소신과 결기 강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 갈수록 이 논란은 뜨거워지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설전의 시시비비는 가리지 말고요. 다른 점에 주목해보죠. 김기현 대표 내지 김기현 체제를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 홍준표 시장만은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천아용인과 함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속을 뿌려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본인들이 선거하는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고 그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열심히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다른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휘자들도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것을 꼭 윤리위는 어떤 징계로 규정하기 이전에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교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나중에 선거로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따끔한 교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에 앞서서는 전광훈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던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례 세 가지를 열거해 드렸는데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기현 대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라는 겁니다. 비판의 줄기가 똑같습니다. 김재원 징계, 전광훈 정리, 4.3 추념식 참석 모두 당에 필요한 일인데 김기현 대표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해야 할 걸 하지 않음으로써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점검할 점은 이런 비판과 지적이 김기현 체제 흔들기용이냐 아니면 김기현 체제의 흔들림의 방증이냐 이것들을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확인은 3부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이비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제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달려가 국민을 살리겠다라면서 민생특위 이름을 민생 119로 달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1호 과제로 마실물을 애타게 찾는 섬 지역의 생수 보내기 운동 대국민 캠페인을 정했는데 요즘에 김기현 대표가 연일 민생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주 4.3은 제주 도민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정치사건입니까? 네? 이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 기억하시죠?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체포동의안이 날아와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끝에 가결이 됐던 그 주인공인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이 기각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참으로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결론 날 거면 이렇게 난리통을 버렸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 청구 남발은 아닌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구속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국회의원인데 도주야 하겠습니까?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구속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러면 행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건데 이게 하영재 의원권만 두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건이라든지 노웅래 의원의 건이라든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 답을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거 자료의 어떤 뭐냐면 폐기 이런 것만으로 입 맞추는 것도 그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련자들이 다 지금 구속돼서 구추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찾아가서 면담한 것이 이른바 말 맞추기용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언론 플레이가 나왔던 겁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정말로 꼭 필요한 구속영장 청구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것 봐라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 점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정반대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과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